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율법을 중심하였습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시대 때는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 요수아 시대에는 가난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민족,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비사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뜻이 자기 자신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노력하여 꿈을 이뤘습니다. 만족이 됩니까? 더 이상 꿈이 없습니까? 이상한 것은 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장래 희망, 꿈이 바뀌듯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꿈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다른 꿈을 찾아서 살아야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흙이 비쌉니까? 금,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보석이 비싸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흙이 귀합니까? 흙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금과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소중합니까? 알고 보면 흙이 더 소중합니다. 흙이 더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흙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이아몬드, 검덩어리, 보석은 사람이 정한 뜻입니다. 귀하니까 많이 없으니까 정말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허드려진 풀들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돌들 그리고 늘 밟고 살아가는 땅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뜻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과 보석이 제일 귀하다 여기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의를 내리는 내가 생각하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한 꿈 나 자신이 정하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 개개인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정말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